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자 현재인간 박우진 그것이 문제로가 우리 선배돌 팀입니다. 김종민, 보미, 니쿤, 기완년! 퀴즈 위에 아이돌의 비타민 제대로 충전해주러 오신 분들입니다. AB6IX 이대휘, 박우진, 김동현, 전원! 잘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셋!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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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뭐라고 하셨어요? 영어로? 살룻이라고요. 영어로 건배, 막 이런 뜻이에요. 행성! 막 이런 뜻인데. 아 그렇구나. 그래 인사 맞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코요테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코요테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그룹이 어디였죠? 그룹? 그룹에 MIB라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인사했어요? 그때요? 그때 인사 안 했어요. 우리 힙합이어서 회사에서 대표님이 인사하지 마라 그래서 선배들한테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 AB6IX가 참 정말 대단한 게 자체돌이에요. 직전목 작자 작고 모든 거 안무까지. 가사도 다 쓰고 안무 발만들고 안무까지? 댄스 머신이잖아요. 댄스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상체 하나 있는데 보면. 얼굴에 춤이 있다. 가사도 춤이 있어요. 선배님도 춤 잘 추시잖아요. 신경 줘. 아니 그럼 대휘가 지금 스무 살 됐고. 저 이제 스무 살이나 됐어요. 이제 늙었죠 저도. 스무 살이. 아니 왜냐하면 춤춘 때 달라요. 미성년자 때는 콘서트를 해도 활활했거든요. 어린 패기로다가 그냥 했었는데 이제 좀 사리게 되는. 열심히 하는 거랑 좀 사린다는 게 뭐 좀 춤 느낌이 달라요? 그 카메라 리허설 때 언제 카메라가 저를 잡고 안 잡는지를 미리 파악해놨다가. 이제 그 카메라를 잡아먹는 그런 눈빛이 더 살아났고요. 실례지만 좀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살짝 안무 안에 곁들여서. 음악 주세요. 요, estrutele 서척. 이게 세블리는 버전이에요? 그쵸? 세블리는 버전. 열심히 한 버전. 다 Joining맞네. 안 움직인다. 그럼.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잘.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오우, 잘한다. 잘한다. 우진이 한 번 볼게요, 우진. 저는 항상 열심히 하죠, 저는. 아, 그래요? 누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한결같은 모습이고 우진이 형. 어느 날 열심히 안 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대단하다. 나만 너무 있어요. 저는 항상 언제 어디서 나. 보이든 보이지 않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예능이니까 이렇게 웃기려고 한 거지. 저도 무대 보시면 제 직캠을 한번 찾아보세요, 선배님들. 지금 직캠까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제가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괜히 제가 숨차고 넘어가시죠. 괜히 춤을 췄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릭터 잡혔어.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퀴즈의 아이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MC 선택 게임 댄스 레시피입니다. 저에게 읽어드리는 댄스 레시피를 잘 들으시고 가수, 노래 제목, 그리고 춤 동작까지 완벽하게 맞히시면 성공입니다. 더 많이 맞힌 팀에게 MC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MC가 팀을 이루냐가 굉장히 승부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참고로 지금 장성규를 선택한 팀이 압도적으로 승률은 높으나 방송 분량은 압도적으로 적다. 네, 일단 전화가면 이기긴 이기는데 이기는 장면만 나가요. 마무리만 나와. 이긴 이겨. 자, 첫 번째 레시피 가죠. 두 문제 먼저 맞히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허세를 가득 담은 채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듯 오른손을 앞으로 꺾는다. 이거 있는데? 이거 맞나? 역사, 이렇게? 역사, 이렇게? 아, 이 정도? 그렇다고, 리얼하게. 춤이 이게 있어요? 이렇게? 오, 이건 뭐지? 모르시겠으면 2단계 갈게요. 네네. 주먹 쥔 오른손을 사선 방향으로 내리 꽂았다가 사선 방향으로 내리 꽂았다가 방력 있게 뒤로 당기면서 몸으로 원을 그리는 거? 대휘! 대휘! 원을 그리는 거? 대휘! 대휘! 맞아.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상남자. 춤 어떻게 추죠? 꽉 잡아 날 덕치기 전에 이대휘 정답!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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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주세요! 정말! 지금 녹화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역시 이대휘! 네! 정답! 1대0으로 우리 AB6IX 팀이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2번째 문제 바로 또 가겠습니다. 1단계 레시피 드립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서서 슬로우 모션에 걸린 듯 양파를 번갈아 뻗는다. 번갈아? 슬로우 모션으로? 뻗는다? 비장한 표정으로 서서 비장한 표정으로 서서 어렵다. 1단계입니다. 2단계 갈게요. 동시에 팔과 같은 쪽 발은 뒤로 끌리듯 보낸다. 어? 뒤로 끌리듯 보낸다. 어? 보내! 봉이! 자 3단계입니다. 봉이! 봉이! 초피엠 선배님은 어게인 어게인! 아! 뭐라고요? 저거 한 명 알 수가 있어요. 초피엠 선배님은 어게인? 어게인은 어게인. 어게인은 어게인. 어게인은 어게인. 어게인? 언어게인 타라! 언어게인! 아니 옆에서 얘기 들어도 얘기... 아 그거는 말 더듬는 거예요.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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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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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선! 2호선! 맞네 맞네! 2호선! 3호선! 2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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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듯! 분량이 많이 나오는 게 낫지 않나요? 분량이 많이 나오는 게 낫지 않나요? 신인 아이돌인데 우리는 퀴즈를 잘하니까 분량도 뽑고 퀴즈를 해가지고 우리가 입고 싶어요 그래요 잘하면 돼요 저는 형돈 선배님과 함께 형돈 선배님과 함께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반전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문제 정답을 골라내는 양자택일 퀴즈입니다 자 AB6IX가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역시나면 우리 선배들이 저보다 가겠습니다 니큰 정말 뜨겁고 가슴 아픈 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해봤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표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흑뻑이 주세요 흑뻑지 흑뻑지 말고 고잉? 아 뜨는구나 네? 자 노란색 자 노란색 헛렌 효과 파란색 핑크렌 효과 외국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심리학 용어래요 심리학 용어 심리학 네 사랑하는 사람 보는데 핑크색으로 보이냐 아니면 하트 뿅뿅뿅뿅 이렇게 보이냐 이거 그렇죠 이겁니다 니큰 뜨겁고 가슴 아픈 사랑을 해봤던 니큰이라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뜨겁다 빨간색 가슴 아플 때 눈물 나니까 눈물이 투명색이니까 그렇지 투명색이랑 이게 좀 이렇게 섞여가지고 빨간색하고 빨간색과 합쳐지는 거야 핑크렌즈인가 보다 핑크를 사랑 왠지 핑크일 것 같아 자 우리 팀에게 제가 정답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 한국말에 심쿵 심장폭격 이런 게 있으니까 뭔가 사랑에 빠지면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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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지 않을까 시 심장 아니 왜 핑크네 핑크 핑크 완전 핑크 완전 핑크 선배님들이 딱 답을 보셨을 때 아 이거다 싶은 게 정답입니다 어? 우리 핑크라고 들어가는데? 그럼 핑크인가 보다 저는 몰라요 갑자기 형놈이 형 연출해 봐 핑크일 것 같아 핑크 핑크 사랑하잖아 네 자 니콜의 선택은 파란색의 핑크렌즈 효과 핑크렌즈 효과 3 흰곱다 빨간색 눈물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2 핑크 사랑하잖아 1 핑크렌즈 효과 성공 아 이거 어려웠다 사랑에 빠진 뇌 속에 가득 찬 각종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사랑한 사람의 단점이 안 보인대요 맞아 맞아 안 보여 네 자 두 번째 누구입니까? 두 번째 제가 오케이 좀 요즘 뭐 배운 신조어 이런 거 있습니까? 아 신조어구나 신조어 없어요 힘들어 아 아 우리가 빠삭하지 신조어 문제 드리겠습니다 혼틈의 뜻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보여주세요 혼틈? 이거 너무 쉽다 뭐야 이거 혼자서 틈틈임 아니면 혼란을 틈타서 혼틈 아 혼틈가 아니라 혼틈 혼틈? 아 선생님 압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거 봤어요? 네 봤어요 이거 게임에서 많이 써 이거 게임에 쓴다고 했어요? 네 혼란이 틈타? 헐 헐 아니죠 헐 아니죠 혼자서 틈틈이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게임을 쓴다 게임을 쓴다 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파란색이었어 선배님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조어 안 추면 안 돼요? 리버스 하우스의 선택은? 혼란을 틈타 파란색 갈게요 하나 둘 셋 정답 야 이거 잘해 야 야 야 이거 선배님 퀴즈 진짜 못하는 거야 제가 올해 청소년이었어요 직장에서 혼란한 팀을 다 재빠르게 퇴근할 때 말했습니다 아 혼... 혼틈 퇴근? 아 틈타서 퇴근한다 아 알겠습니다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보미야 보미씨 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무조건입니다 보미한테는 좋습니다 수염이 더 빨리 자라는 시간대가 있다 어 있지 있지 과연 언제일까요? 보기 주세요 그게 저녁시간이지 밤 밤 잘 때 홀몬이 돌아가니까 그때 그런 것도 햇빛을 보고 자라는 거야 햇빛은 없어 아 새싹이에요 움직임 있으니까 또 그렇지 맞아 움직일 때 잘할 것 같아 아니 근데 밤이 밤이 빠르긴 해 경험상 어때요? 경험상? 나는 항상 밤에 자라 아 나는 반대로 밤에 자라있어 촬영 같은 거 하잖아요 이만기 같은 데 가면 밤에 면도를 하고 자면 아침에 이렇게 털이 없어요 수염이 아 진짜로? 그러면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자라있어야 돼 진짜 자라있어야 돼 형 지금 많이 자라있어 아직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무조건 밤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장성균씨는 왜 이렇게 힌트를 주세요 전 무모증이에요 컷이 없어 컷이 없어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 평생 한 번도 한 번도 안 민 거예요 잠깐 진짜 전반적으로 진짜? 힌트를 여러분들 모르죠? 대위 빼고 대위 빼고 대위 빼고 어디선가 본 게 하나가 있어요 면도를 할 때 저녁에 하고 자는 게 좋다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잘한다는 거야 낫 같아요 낫 선배님 낫 같아요 낫 낫 낫 같아요 낫 낫 낫 낫 안 들었으니까 해도 되지 낫 낫 저도 이 팀인 것 같은데 지금 정답을 몰라가지고 안 그러네 같이 같이 맞추고 있는 것 같네 저는 그럼 낫으로 가겠습니다 보미 형 노란색 낫 3 나는 항상 밤에 자라 2 밤에 면도를 하고 자면 아침에는 털이 없어요 1 선배님 낫 같아요 낫 선택 노란색 낫 낫 낫 낫 정답 진짜 잠깐만 좀 선배님 선배님 그게 아니라 저한테도 보여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혼란하죠 저는 밤인 줄 알아서 낮이라고 하는데 일단 가장 잘 자라는 시간이 오전 10시래요 오전 10시 전으로 지금 좋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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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문제 수준을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AB6IX에게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 어려워지는데 장수풍뎅이에 장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와 포기해주세요 장군 장수 장군의 장수냐 오래 사는 장수냐 아니 그 본래가 뭔데? 그 검정색 맞죠? 이마 이렇게 큰 거? 네 장군 입고 어때요? 갑옷 같다? 장군의 갑옷 같습니다 갑옷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거 한 줄만 읽어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장수풍뎅이에 성충은 보통 5개월 정도 산다고 하네요 여기에는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벌레 치고는 오래 사는 거죠 그런가 개위한테만 오 저걸 보고서 답을 먼저 본다고 장수다 장수 보통 이거 본 다음에 바로 답을 보게 돼있단 말이에요 일단 장수를 봤어요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저 사진을 딱 보고 떠오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장수 장수다 선배님 저 못 보겠어요 근데 봐봐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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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제가 장수풍뎅이를 키웠었어요 그 젤리를 주고 키우는 게 있는데 두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수가? 네 미리 오래 산 걸 가지고 왔나 보다 그러나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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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의 선택은? 저는 장군 같은데 보미양이 정말로 이렇게 장수라고 이렇게 무조건 장수 이렇게 단호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파란색의 장수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장수다 파란색의 장수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셋 둘 하나 제가 보고서 답은 어 장수다 아 셋 둘 하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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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은 위한테 다 못하는 척 그래서 정확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장수같은 튜두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네 튜두벌레라고도 불린대요 아 그래 그리고 선배돌 팀 30점 와 자 이번엔 AB6 지금 감전은 데이부터 아 좋습니다 데이 흐름 좋아요 일본 문제가 보통 제일 쉬운 문제가 나오는데 괜찮겠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데이 그레이 어 빨리 치우 빨리 해치우는 게 나아 네 문제 드립니다 네 드라마 태조 왕건 보셨습니까? 아니요 옴마니 밤매움 자 태조 왕건에 나오는 궁예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 이거 누구인가 어 누구인가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바로 궁예가 관심법을 하려던 중요한 찰나에 기침소리를 낸 신화를 발견하고 혼주를 내는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자 이제 사진 보여주세요 오 자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기침소리를 냈을까요? 아 아니 이게 뭐야 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침하고 혼나는 느낌 기침하고 혼나는 느낌 아 이거는 너무 어려워 이거는 혼내는 사람이에요 혼나는 사람 혼나는 사람 혼나는 사람 혼나는 사람 나 이거 알아 진짜요? 나 이거 닭대야 나 이건 엄청 유명하지 않나? 그래요? 동현아 봤어? 아 이 클립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요? 아 그러면 파란색이네 이 분이 조금 더 기침하게 안 계셨어 억울하죠 억울한 표정이죠 근데 이거 드라마를 안 봤지만 느낌상도 이 분이실 것 같은데 선배님 누구예요? 그때 그냥 역사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때 이제 궁예가 좀 많이 조급해서 좀 센 사람들을 좀 제거하고 있었어요 많이 아 그거 맞아요 적이 많았으니까 보통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는 이런 사람들 안 혼나요 근데 그때 그 애가 너무 막 죽일 때였어요 노란색인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파란색인 것 같아 아니 나 노란색인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쉽게 문제를 내지 않아 맞아 이 사람 이런 사람 진짜 안 혼나요 영화에서 근데 참고로 니쿠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죠 아 진짜요? 니쿠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나시다 자 선택할게요 파란색 가자 자 과연 파란색이 기침한 사람일까요? 누구인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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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했어요 오 했어요 오 했어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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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너무 안 됐는데 니쿠 선배님이 최고지네 너 왜 이렇게 답을 안 켜서 자꾸 거짓말을 못 해요 뭐야? 얘한테 다 보여주셔야 돼요 아 얘한테 다 보여주셔야 돼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아 니쿠 선배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제 묻어 푸입니까? 조진우 씨가 제가 할까요? 갑니다 다음 중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세요 노란색 오돌뼈 파란색 오돌독뼈 당연히 노란색이다 어? 아니야 아니 메뉴판에 오돌뼈라고 써있지 않아? 그래 그렇지 너무 정답이 오돌뼈지 들어본 게 왜 이렇게 다 오돌뼈라고 생각하는데 오돌뼈 문제를 내셨을 그렇지 제가 진짜 잡지식 은근히 많잖아요 많이 알려주잖아요 그렇지 근데 나 이거 다 본 것 같아 나만 믿어줘 그래요? 진짜 큰일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돌뼈 어? 오돌뼈 이건 답 좋다 오돌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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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돌뼈라고 하시는데 진짜 이 정도면 개구맨 아니에요 자 선택해 주시죠 박우진 그냥 오돌뼈 한 것 같아 오돌뼈로 가보자 파란색 오돌뼈로 가겠습니다 파란색 오돌뼈 과연 정답인가요? 아 마를 봐 마를 봐 아 이거 아닌가 봐 팟 오돌뼈 오돌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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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각 좋네 많이 봐요 그런 거 대단하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지금 굉장히 상식이 풍부해요 우리 동현 씨 그쵸? 동현 군이 이번 문제를 마치게 되면 동점을 이루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자 다들 북극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너무 잘 알죠 귀여워요 자 그렇다면 북극곰의 피부색은 무슨 색일까요? 흰색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보기 주세요 노란색 분홍색이고 파란은 검은색입니다 파란 분홍색이야 검은색이야 분홍색이야 너는 조용히 좀 이거 검은색이야 너 조용히 안 형 레셔널 지오그래픽 안 봐? 검은색이야 근데 아 근데 분홍색이 너무 뻔하게 분홍색인 느낌이긴 한데 근데 진짜 만약에 북극곰이 검은색이면 나 되게 배신감 느낄 거 같아 배신감 느낄 거 같아 배신감 느낄 거 같아 그리고 만약에 북극곰이 피부가 검은색이잖아 그럼 난 앞으로 콜라 못 마셔 나는 검은색으로 보게 맞아 내 배신감 느껴 너는 그럼 뭐라고 생각해? 나는 검은색 왜냐하면 분홍색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털을 깎으면 분홍색이 안 나올 거 같지 않아? 대휘야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요 자 분홍색 가자 그럼 대휘의 손을 믿어요 분홍색 그렇지 대휘가 확실하대 확실하다면 반대로 가면 그러면 여지없어 갈게요 가겠습니다 북극곰은 네 북극곰의 맨살은 네네 분홍색 자 갑니다 과연 분홍색이 맞을지 아니면 검은색이 돼서 동심 파괴를 할지 정답은요 불홍색 아 검은색 아 검은색 아 아 어떡해 아 아 어떡해 아 까만해 까만해 저 코가 다 그리고 이유가 털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 검은 피부가 놓치지 않고 흡수해서 열을 생기고 오 아 어떡해 이거 진짜 검은색이에요? 네 이제 형은 콜라를 못 마시게 됐습니다 아 뭐 사이다 마신데 아 맞다 자 이렇게 해서 30대 20으로 선배돌이 자 후반전은 정답이 한 개의 문제를 두고 양 팀이 동시에 도전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답을 또 먼저 고를 수 있는 팀이 유리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 우선권 획득을 위한 초성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코너는 장성규 씨가 발언권을 줍니다 아 정답을 외쳐도 장성규 씨의 눈에 든 사람만 아니 근데 성규 형이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지? 아 어디서 시작이야? 좋아요 색깔이 너무 잘 받으세요 오랜 시간 아 그래요? 자 나오시고요 자 여덟 분 지그재그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단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두 명이 탈락하는 겁니다 1단계 3시어 공개해주세요 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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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민이 빨랐습니다 누가 봐도 수확 수확 정답! 자 하나 둘 셋 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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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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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 1963 헌 były 이야, 도민 씨가 전혀 안 하는 거죠, 선에. 좋습니다. 시작, 공연! 시작, 공연! 네, 공연이 빨랐습니다. 수, 화. 수, 화. 수, 화. 정답. 자, 이제 3파전입니다, 3파전. 자, 시작, 공연! 공연! 아, 오케이, 이거는. 정답은요? 소, 화. 소, 화. 소, 화.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아쉽게. 전웅, 강남 탈락입니다. 아, 웅이 아쉽게 탈락했어요. 잘했어요, 그래도. 잘했어, 잘했어. 어, 열심히 했어. 2단계 역시나 두 분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2단계 제시어. 주세요. 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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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우진! 아, 보미 실패. 자, 우진. 누룽이. 오, 랩볼. 정답! 누룽이! 시작! 보미! 누룽이! 누룽이! 정답! 보미! 자, 하나, 둘, 셋! 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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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자, 남은 자리는 한 자리예요. 남은 자리, 한 자리예요. 자, 하나, 둘, 셋! 대위! 대위! 충분히! 충분히! 정답! 자, 남은 자리는 세 자리. 이제 한 분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 김정민 의외예요. 대단합니다. 이렇게까지 살아남은 거 처음인가요, 혹시? 처음입니다. 대단합니다. 3단계 제시어. 주세요. 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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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인! 봉인! 정답! 자, 하나, 둘, 셋! 보미! 백인! 백인! 정답!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종민 씨 뭐하세요? 몰라! 우인! 우인! 정답! 우와! 김정민! 차이가! 다음 제시어. 주세요! 시옷! ㄹ! 보미! 고.. 고사리! 고사리! 정답! 고사리! 자, 하나, 둘, 셋! 대위! 개소리! 개소리! 정답! 개소리! 정답! 개소리! 정답! 지금 보미 씨와 대위 씨가 남았는데 마지막 결승은 주고받으시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 셋이요. 주세요! 아옹! 아옹? 네네. 시작! 대위! 예쁜 다홍! 다홍색 다홍! 정답! 자, 바로 해서 보미 갑니다. 넌 정말!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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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은 워낙 역사적으로. 그렇죠, 오래. 이건 너무 유명하잖아. 이건 누구나 아는. 자, 따봉! 자, 따봉! 정답! 정답! 자, 대위! 가공! 가공! 정답! 자, 공이! 태아 살롱! 살롱! 살롱 정답! 대위! 사공! 사공! 정답! 정답! 자, 공이 다시 한번 머리를 쥐어 뜯어야 됩니다. 키즈아이돌처럼 멋있는 방송! 정답! 정답! 대위! 야, 역시 초성의 여왕. 숙소에 내 옷이 가득한 장롱. 장롱! 정답! 윤범이. 자, 초성의 여왕이 무너지나요? 자,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윤범이. 보미! 2!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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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까꿍! 까꿍 있나요? 까꿍 있어요! 까꿍 없습니다. 윤범이 실패! 윤범이 고승! 아, 너무 어렵다. 또 뭐 있었어요? 또 뭐 있었어요? 많이 없다, 이거. 없죠? 축하드립니다, 2대2. 이렇게 해서 우선 선택권 가져갑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나이오! 지금 30대 20 팽팽한 가운데 후반전. 자, 문제를 들으시고 세 개의 고기 중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색깔의 의자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AB6가 정답 우선권을 해킹했기 때문에 먼저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김종민 대 김동현. 요즘은 편안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의 옷들이 유행하면서 레깅스를 평상복으로 입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레깅스를 순화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쫄쫄쫄쫄쫄. 자, 빨강 다리바지, 노랑 양말바지, 파랑 쫄바지입니다. 쫄바지지. 쫄바지는 또 달라요. 저희는 항상 이제 실마 안에 있는 속바지를 쫄바지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 쫄바지 주세요 했더니 레깅스 주는데? 아, 진짜로요? 어. 아, 그래요? 쫄바지지. 야, 양말바지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양말바지? 양말바지는 너무 아닌데? 아, 근데 쫄바지는 너무 대놓고 쫄바지야. 근데 아까 강남 오빠 말들이 쫄바지를 이걸 쫄바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어렵다. 볼바지 아니야? 볼바지가 다른 거야. 레그가 다리니까 다리바지 아닐까? 다리바지 같은데? 자, 일단 선택권은 동현 군에게 먼저 있습니다. 자, 벨트를 채우시면 바꿀 수 없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 다리바지일 것 같아. 동현! 다리바지 선택했고요. 자, 김종민 갑니다. 두 분 다 선택하신 겁니까? 네, 선택했습니다. 선택하셨어요? 네. 자, 과연 두 분 가운데 누가 정답일까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호성 devote다. contexto은 mesa 조 toys 아issez 정답은 양말 바지이야? A 아, 아깝다. 야, 너 양말 가려. 아니, 왜 양말 바지예요? 양말처럼 신는 바지라는 뜻인데 레깅스를 외국에서는 푸트클로즈라고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결 누구 합니까? 네, 진짜. 보미 대 전웅. 전웅. 네. 오이 좋아합니까? 오이 너무 좋아합니다. 보미는? 저 완전 좋아하죠. 알러지도 있고, 향을 또 특히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죠, 많죠. 못 먹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오이.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은 무엇이냐? 불만 안 맞는 음식. 보기의 주소. 미역, 당근, 사과. 자, 파이브 투어.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근데 오이, 당근 김밥이 들어오잖아. 김밥이 오이를 잘 안 넣어. 오이는 줄 알아? 그런가? 확실한 거죠. 오케이. 아, 미역은? 미역은 냉국으로 할 때 오이랑 같이 먹어. 그러니까, 근데 당근은 그거 김밥 만들 때 오이 들어가 봐. 오이 들어가지. 김밥은 오이 들어가지. 아, 근데 냉국에서 오이 빼고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 형이 그냥 오이 싫어하는 거야. 아니, 나 오이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같이 먹으면 안 좋은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사람들은 오르고 그냥 먹는 걸 수도 있고. 그래, 삼겹살이랑 냉면도 다들 안 맞는데 좋아하잖아. 누가 그래, 누가? 누가 그래. 최고의 조합인데. 아, 지금 화가졌잖아. 화가졌잖아, 동현아. 너무 맛있는데? 싸서 먹는데? 삼겹살이랑 냉면이 너무 잘해. 왠지 알 것 같아. 삼겹살이 기름이 많아서 냉면 먹으면 기름을 불어버리거든. 누가? 누가? 근데 실제로 삼겹살에 소주를 생각하잖아요. 삼겹살에는 맥주가 맞고 치킨에 소주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의외의 답일 수 있습니다. 자, 전웅 선택해 주시죠. 저는 미역 하겠습니다. 전웅 갑니다, 전웅. 뷰티 스테이션? 진짜 뭐야? 뷰티 스테이션? 자, 벨트를 채우시면 끝입니다. 오이 냉국에서 오이를 빼고 먹으라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맞아, 맞아. 자, 전웅 선택 완료! 이어서 윤범이! 전 당근이요. 아니, 근데 김밥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근데 김밥이 안 들어간대요. 아, 진짜요? 둘 중에 하나 빠져요. 그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이랑 당근 김밥이 같이 들어간 적 본 적 없어요. 아닌데? 난 같이 먹었는데. 나도 같이 먹었는데. 난 우리 엄마 그렇게 써도 건데. 맞아. 맞아. 자, 현재까지 선배돌 팀이 30대 20으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AB6스가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선배돌이 격차를 더 벌려놓을 것인가? 자, 두 분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이어도 진짜 아니지. 정답은 과연 뭘까요? 하나, 둘, 셋. 안녕히 가세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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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렬 정답! 오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당근에는 비타민C를 분해하는 아스코비나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이와 미역을 같이 먹으면 갈증을 회수하는데 최고고 오이와 사과가 만나면 노폐물을 배출하는 성분이 서로 극대화돼서 사과와 오이는 동합이 굉장히 잘 맞는 걸로 어? 이네들이 지금 두 문제부터 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답이 없거든? 충분히 인원하고 한 번도 얘기 나오자는 답으로 앉아. 한 번도 얘기 나오자는 답으로 앉아. 아, 네네. 저희 의견은 말고 아, 마지막에? 네네. 알겠습니다. 아, 50대 20입니다. 아, 선배돌팀 치고 나가고 있는데 도우미대 우진. 자, 문제 드립니다. 사냥할 때 쓰는 매. 매. 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물원 가면 보잖아요. 아, 네. 사람이 길들인 매나 새 매를 가리키는 말을 뜻하는 이 사냥 용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보세요. 빨간색 수진, 노란색 미진, 파란색 우진입니다. 사람이 길들인 매나 새 매를 가리키는 말. 수진이냐 미진이냐 우진이냐? 아니, 나는 수진인 것 같아. 난 미진이. 난 우진. 아, 지금 척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미진이는 누구야? 아, 미진. 우리 첫사랑 얘기하는 거 같아. 사람 손으로 길들인 거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이제 길들인 거지. 우진이 형이 맞히니까 이건 정답이 우진일 것 같아. 사실 우지도 약간 사냥용이긴 해. 파이터거든요. 우진 아니면 우진인데. 너희들끼리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러면 미진인데. 미진이야, 미진. 미진인 것 같아. 저희 지금 미진은 우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진이다. 우진. 왜? 우자가 태의 날개, 우자 아니까. 나도 우진 같아, 그쵸? 우진? 몽골에서 많이 하잖아. 중국에서. 근데. 한 번 썼어. 네, 엘스 탈 거야. 또 썼어. 자, 우진의 선택. 가겠습니다. 아, 나 진짜 이런 거 못하는데 결정. 만약에 어려운 형 이름으로 갑시다. 우진, 우진 가. 난 내 이름을 쳐봤을 때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을 거야. 아. 예리한데? 느낌이 그냥 오는 대로. 필링? 우진으로 가겠습니다. 아, 우진의 선택. 우진! 아, 우진 많아질 것 같아. 자, 그리고 보면. 전 수진! 자, 두 분 다 벨트 채우셨고요. 왜 수진을 택하셨습니까? 내 오른팔, 내 왼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 오른팔이야 이러잖아요. 손 쇠가지고 내 오른팔. 진짜 진이라서 그냥 우진을 넣은 건가. 아, 근데 우진일 것 같은데요? 그쵸? 괜히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어. 바꿀 게 있어요? 한 번 드릴까요? 한 번 드리죠. 자, 이때쯤 한 번 드릴게요. 바꿀 기회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5초를 드릴 테니까. 선택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나 미진까지. 5! 저 갈게요, 미진. 4! 3! 왜왜왜왜? 어, 잠깐만 잠깐만. 2! 저 미진이야. 아, 1! 오케이! 왜, 왜입니다. 여기도 이거지? 그렇지. 선택한 두 분. 자, 지금 곰이 심한 답을 바꿨습니다. 미진과 우진을 선택한 두 분. 아, 우진이면 좋겠어. 과연 이 가운데 정답은 누구일까요?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하나! 둘! 둘! 셋! 정답은요? 아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수진이 정답이었습니다. 1분 숫자를 써서 직접 길들인 겁니다. 아, 괜히 얘기했어! 바꿀게 해라 봐! 아, 강남이! 아, 괜히 얘기했어! 장충 소리 들었습니다. 아, 강남이! 야, 미안하다, 봉이야. 자, 니쿤 vs 대휘. 대휘 vs 니쿤. 동물 문제 하나 갑니다. 아, 나 동물. 아니야. 하마의 땀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보여주세요! 자, 붉은색, 흰색, 흰색. 나 이거 알아. 이건 무조건이야. 왜냐면 밖에 나가면 빨갛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보래. 그치, 나도 보라색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밖에는 더우니까 땀이 흘렸다가 물에 씻고 나오면 이제 보라색이 되는 거야. 까매지게. 하마가 피부색이 약간 붉은스름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 그렇죠. 무색은 모르겠고 흰색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빨간색. 빨간색. 무색 아닐까? 무색? 무색은 아닌 것 같아. 흰색으로 갈까요? 근데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흰색이야. 무색은 아닌 것 같아. 본 적이 없는데? 얘는 동물이잖아. 그래서 땀 나오는데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어렵다. 참고로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가지 성분이요? 네. 하나의 성분은 오렌지 성분입니다. 오렌지 색소? 아. 무색인가 보다. 네? 오렌지랑 무색이 섞여야지 아까 준비. 벨트를 채우면 끝입니다. 붉은색이 나오니까. 무색이다. 오렌지랑 뭐가 합치면 무색이 된다. D의 선택. 아, 지. 아, 붉은색 갑니다. 니쿤의 선택은? 벨트를 채우면 끝입니다. 자, 과연 하마엠담 색깔은 무슨 색일지? 자, 2대2의 붉은색이냐? 니쿤의 무색일지? 아니면 흥구도 않지 않은 흰색일지? 정답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바로! 이대휘 정답! 다 땀 흘리는 거야. 아마 땀 속에는 빨간 색소가 들어있어서 붉게 보이거든. 50대 40 승부사 이대휘 군 덕분에 이제 10점 차로 돌아왔습니다. 역전 가능합니다. 크다, 크다. 자, 이제 마지막 이대휘 대 강남. 강남 대 이대휘의 대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메일 주소 쓸 때 꼭 쓰는 글자가 있죠? 골뱅이. 골뱅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골뱅이라고 불리는 앤마크인데요. 영어의 앳, 디오인 이 표시는 나라마다 문화적 특성이 반영돼 독특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앳마크를 뭐라고 부를까요? 보기 주세요. 코끼리코, 새끼오리, 원숭이 꼬리. 자, 여기에 있는 보기들은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다 부르고 있는. 아, 정말요? 네, 이름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승부가 결정이 납니다. 글리스날 하테네. 하테네잖아. 거기 동물이 중요한 게 뭐가 있지? 중요한 동물? 원숭이 없고, 힐이 없는 거 같아. 아, 그래요? 그렇지. 우리 많이, 많이 키우잖아. 우리 먹잖아. 야, 오리같이 생기잖아. 얘가? 이 자체가 오리같이 생기잖아. 오리? 그러니까, 오리가 너무 멋있어. 많이 먹는 재미있어. 그 오리라는, 그, 그, 뭘, 뭘. 오리대. 아, 죄송합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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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3개 다 쓰고 있는 말이니까. 뭔가 원숭이 꼬리가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이대휘 선택. 알겠습니다. 아, 이거, 이 답은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거에 앉으시면 돼요? 어, 거기에 앉으시면 되잖아. 네. 정답이 아닌 거는 저 노란 색깔. 그래? 야, 노란색 앉아 있어. 그래. 나 노란색 좋아하니까. 가장 정답이 아닌 것 같은 거. 네, 아닌 것 같아. 자, 새끼오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제 강남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편하다. 사실 우리는 새끼오리라고 했습니다. 왜 새끼오리죠? 저는 그리스에는 코끼리 일단 없고요. 에? 왜, 왜 없어요? 유럽 쪽 코끼리 없죠. 에? 코끼리가 유럽에 없다라는 얘기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원숭이 꼬리든 새끼꼬리든 코끼리 코든. 모두 유럽에서 쓰고 있는 엠마크의 네임입니다. 그러면 새끼오리가 아닐 수도 있겠네. 코끼리 코보다는 원숭이 꼬리 같은데. 에이의 꼬리잖아. 극적으로 역전승에 성공합니다. 형, 원숭이. 원숭이. 강남, 그의 선택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자, 이 문제에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50 대 40. 10점 차이로 선배돌 팀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이대휘 군이 맞추게 된다면 극적으로 역전승에 성공하게 되는 거고요. 강남 씨가 맞추거나 둘 다 틀리거나 하면 선배돌 팀이 우승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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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더불어 기후도 갈 수 있게 되어서 더 뜻깊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따가운 곳이 우리 퀴즈 위의 아이돌의 우리 유일한 홍일정 봄이 양이 오늘 마지막 목화예요. 너무 아쉬워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보겠습니다. 봄이 양, 그동안 감사했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우울할 거예요?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우울하게 할 거예요. 오늘 끝나고 계시겠으니까, 봄이 그래도.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